현대 자동차 그룹이 산업은행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745억 원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결성했는데요. 정새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로원 2호 펀드를 설립하고 산업은행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로원은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18년 설립한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된 제로원 1호 펀드로 신생 스타트업의 지분투자와 프로젝트 공동수행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제로원 2호 펀드의 규모는 총 745억 원입니다. 현대차가 180억 원, 기아가 120억 원, 현대차증권이 50억 원을 출자해 펀드를 운용하고 산은이 200억 원,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외에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만도와 동희 등 협력사도 각각 출자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차, AI, 커넥티드카 등의 유망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에 기여 가능한 역량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현대차그룹 차원의 라운드 테이블과 데모데이, 컨퍼런스 등의 자리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양산은 성장펀드 공동조성과 사업화 연계, 사업자금 지원 등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